링피트라는 거를 제가 구매를 해서 제 브이로그에 써서 올리고 하고 있었는데 첫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해서 다시 오랜만에 하고 있던 링피트를 데이터를 다 날리고 처음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튜토리얼이 된거에요 튜토리얼 너무 빠르게 넘어갔는데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원래 이럴때는 이제 꺼내주면 안되죠 바로 도망가면 되는데 괜히 저거 집어가지고 월드원 제가 달리는거는 이걸로 봤고 나서 아래집이 시끄럽지 않게 지금 해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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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